필리핀 세부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로 발이 묶였던 승객들이 어젯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사고 당시의 상황은 혼란과 공포였다고 설명했고 현지 대응에 미흡했다고도 했는데요. 사고 여객기가 현재 세부공항 활주로에 남겨져 있어 정부는 현지에 도착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황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객들이 여행 가방을 끌고 입국장을 서둘러 빠져나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한 대체 항공편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해당 항공편으로 귀국한 120여 명 중 비상착륙사고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객은 11명. 이들은 사고 당시를 떠올리며 혼란 글 자체였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해당 여객기를 타고 귀국하려 했던 여행객들도 세부에 발이 묶였었는데 어젯밤 함께 귀국한 이들 중 일부는 현지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사고 여객기는 여전히 세부공항 활주로에 남겨져 있는 상황. 국토교통부는 현지에 도착해 현장 수습에 착수했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종실 녹음 기록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